유언니 판단의 탈락 상황이면 레드카드 등장 어린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국변호사 은행 가자 지금 이 시간에요? 국변호사가 빈기 많은 것 같은데? 들키는 거 시간 문제야 고지가 코 앞긴다 왜 그런 거야? 나 그치면 동의자가 내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훈갑 씨? 선생님이 궁금했었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뭐 뭐 내가 도도도도 동공대한테 못 숨겨? 너 혹시 남자 문장관? 아니 이상하게 내가 그린 그림인데 막 그림만 보면 설레는 거야 막 나만 보면 막 설레고 심장이 둥둥거리고 막 그래?